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수행의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절하는 것인데요 절은 사실 횟수보다 절할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정성을 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수행의 절도 물론 좋겠지만 그 절 중에 한 번쯤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을 위해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절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음 수행의 공부로 이웃을 위한 절하는 또 공부하는 이런 수행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시작하겠습니다 남전스님과 함께하는 마음 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반야심경통판을 보내드립니다 신축년의 한거 수행도 어느새 한 달이 되어가고 있네요 해인사의 송철 큰스님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릴까 합니다 언젠가 큰스님께서 해인사의 승가대학 예전엔 강원이라고 했는데요 공부하는 학인 스님들에게 화두를 내려주신 적이 있답니다 다만 이제 화두를 받기 전에 그 유명한 삼천배를 하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강원의 학인 스님들께서 저마다 어렵고 힘들지만 삼천배를 하고 백년함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큰스님께서 화두를 주시는 쪽지를 하나씩 주셨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쪽지에 모두 마삼근이라는 똑같은 화두가 쓰여 있었다고 그러네요 몇몇 스님들은 은근히 좀 부하가 나고 화가 났죠 큰스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근기에 맞게 화두를 주시면 참 좋을텐데 그런데 왜 똑같이 주셨지? 에이 좀 실망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사실 화두는 마삼근이면 어떻고 묻자 화두면 어떻겠습니까? 중요한 것은 화두를 적은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글은 소통을 위한 표현이고 신호일 뿐이지요 말 자체가 온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흔히 화두 공안이란 것은 그런 상징과 표현을 담아내는 말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나침판이 되고 등대 같은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면 어떻고 다른 내용이면 어떻겠습니까? 우리 제가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공부는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수행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어울리는 화두 하나쯤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인공이라는 화두를 모두 지니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 마음도 좀 쓰고 가족들 또 이웃들 또 모든 존재들을 위해서 자비심을 내는 자비심을 일으켜보는 그런 수행공부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제가 소참 법문으로 마음 공부의 화두 마음 공부의 주제를 여러분 모두 주인공에다가 두고 정진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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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